권위 확인되었습니다. 시인! 아! 고마워! 아! 고마워! 아이 나 두.. 두뇌 깜짝 놀랬잖아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오! 뭐야 뭐야 뭐야. F가 라이터야? 오옹. 도망가! 도망가! 아! 뭐야. 발이. 뭐야. 뭘 집어던져요? 어떻게 집어던져?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저렇게 열 수 있는 거였어? 어 이게 저장 세이브 포인트인가 본데 약간 다크소울처럼 그러니까요 약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어두워졌냐 내가 갑자기 어두워졌죠? 저거 왜 왜 줄타기 못해? 왜 줄타기 할 수 있잖아 아 또 왜 여기서부터야? 저장이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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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올라가면 또 튀어나오겠지? 저리 가라 짜증나네 아 뭐야 아직까지는 대충? 나 이거 가는 것보단 떨어져서 못 가겠는데? 이리 와라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나 아 이렇게 오케이 죽었어 왜그래 배고픈건가? 이 상황에서? 유리가 있어 이 상황에서? 이 상황에서? 이 상황에서? 안녕 친구 너는 왜 이렇게 넌 엑스트라라서 색깔이 없니? 안녕 비중없는 착한 친구야 파워실 아 이것도 올라가서 여기 내려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좋아요 이 정도는 껌 아닙니까 컨트롤하면 에고 아닙니까 제가 낙사 전문 스트리머긴 한데 제가 다크소브 원때부터 왜 올라가질 않지? 왜 안 올라가지? 올라가네 이것도 올라가? 오오 쬐끔해서 그런가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점프 파다리 파다리를 올라갈거냐 젠장 파다리 나이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로와. 일단 먼저 일로와야지. 그쵸. 일단. 그 다음에. 아이라이씨. 아. 어. 왜. 왜. 어. 잡으라니까. 저기요. 잡으시라고요. 이렇게.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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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깜짝이야 또 나타났네 이 벌레들 음 으흠 어렵네 이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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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갔네 뭐야 감옥이었어 여기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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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